친구들 안녕! 사회의 역사 수론 세임세이션! 한국사도 한국사의 세임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더워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난 주말이었던 9월 11일에 치러진 시험이었습니다. 기본 문제, 50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들 특히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가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 농기구야, 농기구. 농기구란 말이지? 돌로 된 농기구야.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 이 반달돌칼은 여러분은 돌이라고 해서 석기시대로 가면 안 되고 청동기시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청동기시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우경은 기본적으로 소의 힘을 이용한 농사법입니다. 소 뒤에 쟁기를 달고 논밭을 일구는 건데 이건 철로 하는 거야. 쇳덩이 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설명이고요. 철제 무기, 철기가 되겠죠. 주로 동굴이를 막 집에서 살았다. 에헤. 이거는 여러분들 구석기 때 아니야. 구석기 때 농사 안 했어. 맞지? 그다음에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도를 만들었다. 고인도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청동기시대의 유적이죠. 신분, 계급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죠. 정답은 4번. 그다음 2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 처음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때 용서받고 잘 때는 50만 잔을 내야 된다. 바로 8조법이죠. 8조법. 범급 8조라고 딱 내용 나왔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내용이 전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고조성과 관련된 법입니다. 맞죠? 낭낭과 외에 철을 수출했던 건 삼한과 관련된 특히 변한이 철이 유명하겠죠. 그 다음에 영고는 부여에 있는 제철행사. 서옥제는 고굴에 있는 포림풍습이 되겠고요. 고조선의 건국신하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와있죠. 곰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맞죠? 그 밖에 재화옹기라고 하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문제죠. 이 왕은 누굴까요? 왕가 보니까 신라왕인데. 한강유역을 차지했대요. 와, 한강 먹었으면 끝났습니다. 신라의 땅따먹기 대왕. 신라의 전성기. 진짜로 진짜로 흥했던 진흥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에 순수비세었다. 화랑도. 다 진흥왕 이야기입니다. 맞죠? 진흥왕 같은 경우는 특히 가야의 대가야 지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금관가야도 신라가 먹었는데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이 먹었고 대가야도 신라가 먹었는데 대가야 같은 경우는 진흥왕이 먹었어. 금법대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돼지라고 해야 돼. 금돼지. 금돼지. 금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사야 돼? 미안합니다. 정답은 3번.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병부를 설치했다. 법흥왕. 독서산품과는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4번 문제 보니까 가하나 사이의 시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장수왕 나왔습니까? 장수왕이 말이야 백제왕을 죽였대요. 장수왕한테 죽은 백제의 괴로왕이 누굽니까? 우와 괴로왕. 괴로왕이 되겠고 괴로왕. 그 다음 보좌왕 나왔습니다. 고굴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근데 보좌왕 때 안시성을 막았던 안시성서. 맞죠? 여기 사이에 있었던 물음 문제를 물어봤어요. 사이에 있었던 문제. 자, 원종과 애노가 봉기했다는 건요. 신라 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덕의 왕 때. 아, 미안해요. 진성의 왕 때 있었던 사실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김문동이 반란을 도모했다. 이거는 신라가 성부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을지문덕이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아, 이게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왜냐면 수나라랑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었을 때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승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고 수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당나라를 물리친 게 또 안시성 싸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 답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4번을 왜 틀렸죠? 장문유가 당의 산뚱반도를 공격했다. 이건 발해 무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요. 발해가 만들어진 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죠? 정답은 3번. 오케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기억하신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우와,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백제의 유물, 금동대양로. 특히 이 불상이란다. 이 유물은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교, 도교, 특히 도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유물이 바로 이 금동대양로에 있는데요. 삽이 오늘날의 부여에서 발견됐고, 지금도 부여 박물관에 있죠. 한번 가볼까요? 자, 어느 나라다? 백제야, 백제. 부여라고 또 나와있지만 백제야, 백제. 노비안검법은 고려 광종 때. 지방의 22담로는요? 백제 무령왕 때. 화백회에는요? 신라의 귀족회이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아, 각 국가니까 백제잖아, 백제. 백제니까 백제 맞죠, 무령왕. 백제 무령왕 2번이잖아, 2번. 2번.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사출도는 어디죠? 부여잖아, 부여. 부여니까 잘못됐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우리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온 외군이 백강 어귀에서 나당 연합군과 맞서 싸웠으나 크게 패배했다. 이른바 백강 전투죠, 백강 전투. 이 백강 전투는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이 원병을 보냈고, 그때 백제군과 일본군이 연합해가지고 백강에서 나당 연합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던 전투. 백제 멸망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야. 백제 멸망은 백제의 수도가 바로 사비였기 때문에 사비성이 함합되고 나서 이후 스토리가 되겠죠. 백제 멸망이 660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불국사 딱 나왔습니다. 3층 탑이래요. 탑을 보수하던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생물이 발견되기도 했죠.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이른바 석가탑이 되겠죠. 자, 여러분 3층이니까 1, 2, 3. 3층째로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더 높이 된 걸로 추정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보존 상태가 딱 이 정도에 있어서 그래요. 자, 불국사 3층 석탑은 바로 석가탑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육수품 출신의 학자, 당나라의 빈곤과 합격했다. 진성영왕에게 심오십조 올렸다. 이게 이제 답이야. 최치원이죠. 최치원. 최치원. 맞죠? 자, 그다음 9번 문제.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이야, 이곳 상경용청부의 절투에 남아있는 6.3미터의 거대한 석상. 이거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커요. 실제로 사람 크기가 딱 비교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더 작을 거야. 사람이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진짜 바래의 웅장한 기계를 엿볼 수 있는 바래의 석등이 되겠습니다. 바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바래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맞죠? 바래. 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왕건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고려 왕건이,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구조 석양을 설치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지방제도를 정비한 거죠.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아이고, 이건 고조선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바래죠. 바래. 바래.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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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10번. 가나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공산전투. 여기서 왕건이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곳 고창에서 다시 이겼어. 자, 국호를 고려라고 했대. 연호를 천수라고 한다. 왕건이 나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곳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후삼국통일을 완성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려가 만들어지고 나서 후삼국통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야. 오케이? 1.5는 뭘까? 1.5. 1.5.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왕건이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통일이 이루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시겠죠? 정답은 1, 2, 3. 그러니까 나가다가 되겠죠.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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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아웃,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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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려, 나가다. 자, 11번. 다음 이후 상황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신, 최승로 시문 18주를 작성하여 올려옵니다.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줄이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인군. 자, 성종 이야기죠. 고려 성종 이야기. 고려 성종 시읒자. 시읒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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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자. 시문 28조. 나왔죠? 나왔죠? 시읒자, 시읒자, 시읒자. 지방에 시비목을 설치한다. 그리고 지방관 보냈다. 맞죠? 맞죠?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신라 법풍왕 때 이야기. 쌍계 건의로 과거제 시행했다. 고려 광종 이야기. 그다음에 웅주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 말, 신라 하대 때 헌도왕 때 이야기인데 신라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2번. 그리고 성종하면 여러분들이 완성했다라는 거야. 중앙제도 지방제도 완성했다. 중앙제도 이성육부제. 됐죠? 바래야 바래. 고려 이야기야 고려 이야기. 그러니까 성종하면 조선의 성종이나 고려의 성종은요. 무언가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직지야, 직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장돼 있어. 그 다음에 박병성 박사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렸다. 직지에 대한 내용이죠. 직지, 직지. 이게 세계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입니다. 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답은 4번.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은 원래 상정공급예문이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하는 거. 현존하는 가장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직지심체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김부식의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삼국사기가 되겠고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실록이 됩니다. 실록.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했다. 세종 때 만들어진 농사직설. 너무 중요하죠, 농사직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1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거란 장수가 지금 고려관리가 이렇게 외교단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서희 외교단판. 이 그림. 이 애니, 이 일러스트. 이거 많아요.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진짜 너무 잘 나와. 너무 많이 나왔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서희. 서희. 서희 외교단판. 서희는요, 거란의 1차 침략 때 외교단판을 벌여가지고 피 한 방은 안 흘리고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확보하였죠. 참, 여러분들 강동 육주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압록강 동쪽에는 6가지 주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여기 강동 육주. 아시겠죠? 그 다음.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문신의 관을 쓴 자. 문관. 여기 모자를 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그 다음 몽고군에 맞서 충주성을 지킨다. 김유련 장군 나왔고요. 정중부 나왔는데. 무신정권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다.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묘청의 석연청동론. 이것도 앞에 있던 내용.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했다. 만적은요. 만적의 난. 최초의 신분해방운동. 노비. 맞죠? 그렇죠. 이게 만적의 난인데. 이거는 최충헌 직공기 때 있었던 사건이야. 최충헌이 바로 정중부 다음 다음 다음. 이제 고려자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이 답인 3번이 됩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큰 승기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요. 고려전기 때 있었던. 거란의 3차 침략 때 있었던. 강감찬의 승기가 귀주대첩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15번. 밑줄 그은 이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우리 전라남도 나주 등지에서 세금을 걷고 이 국가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다 태안압밭에서 침몰한 배를 복원한 거다. 이게 목포 해양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 이야, 이게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당시 청자와 화물종인 받는 사람 등. 여러 목간이라고 말하면 나무에다 쓰여진 글자. 목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글자가 판독이 되면서 고려시대라는 걸 또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거 고려, 고려, 고려. 전시과 제도. 고려시대 맞습니까? 응, 고려, 고려. 관리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건 전시과가 되겠고요. 고구마, 감자, 널리, 이거 조선 후기. 문일기법으로 저국적으로 확산해야 돼요, 조선 후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진이 설치됐다. 이것도 신라. 정답은 1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 자, 한국의 산성을 알아보자. 이야,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보니까 지금. 백제가 웅진에서 수도 웅진산. 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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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이 지금 어딥니까? 공주야, 공주. 그렇죠? 지읏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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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 공주. 지읏지. 공주산성. 공산성. 오케이? 자, 5년산성, 3년산성은 만주 지역에 있는 거고. 삼낭성은요, 이게 정족산성이라 그래가지고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 1번, 1번,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아, 누구야? 태종이성계. 조선의 건국, 태종이성계. 위아대군으로 권력을 잡았고요. 정도전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고 끝났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다. 이성계죠, 이성계. 이성계는 고려말에 이름을 떨쳤던 최고의 무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특히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을 여러 차례 무찌르면서 고려말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죠. 특히 이성계가 황산전투라고 했어요. 외국와 싸웠던 황산전투. 이게 황산전투에서 외국을 격퇴했다. 정답 4번이 되고요. 별무반을 편성했다. 윤관. 우산국을 정벌했다. 신라장국 이사부 우산국. 언제? 지중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고. 전민변종동원을 설치했다. 공민왕 때 신도 맞죠? 정답은 4번. 이성계의 이야기는 4번이 됩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 다음에 18번. 지금 VR 보고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와 관련된 설명. 제주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거. 다산초당. 강진에 있습니다. 전라도 강진에 있고요. 청선당. 당군한테 제사지되는 재단이죠. 강화도 있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상도 영주에 있고요.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이라 그래가지고. 산별초가 처음에. 이것도 지도 한번 그릴까? 산별초가. 몽골과 끝까지 저항했던 고려의 대표적인. 저항의 어떤 아이콘 아닙니까?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나중에 진도에서. 나중에 제주도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데. 이 제주도의 항파두리성. 진도에서 용장상성이 있고. 진도에는 용장상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항파두리성이 있는데. 정답은 제주도와 관련된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박연 등이 악을 정비하여. 박연. 박연. 악 정비했다. 이야. 박연이 악을 정비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연. 박연은 여러분. 천재음악가로서. 세종대왕 때 활약했던 사람이야. 맞죠? 뭐. 악확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성사에서 공연하는 배우. 단성사는 극장이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관리. 세종대에 있었던 거지. 세종대. 답 2번이죠. 2번. 청해진에서 교육한다. 신라말 장보고의 외교. 그 해상 무역기지가 바로. 청해진. 완도 청해진이었고. 해동통번이 여러분. 이거 고려시대 동전이야. 잘못된 설명이야. 자. 세종대왕이니까. 답 2번. 집현전 딱 가야 됩니다. 그렇죠? 딱 신하들. 이거 딱 사지 뭐예요. 조산이죠. 조산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0번. 다음 책. 어떤 책이죠? 형전과 호전이 이미 완성되었고. 서트나. 세조때에서 갑자기 시행했으니. 세조께서 갑자기 승하 돌아가셨으니. 지금 임금께서. 지금 임금이. 아주 친절하게 성종이라고 나와있어. 고려 성종. 조산 성종 중요하다니까. 법전을 완성했다. 완성했다. 성성성성성정. 법전을 완성했다. 완성했다. 성성성성성정. 성종. 성종. 성종 때 만든 법전. 경국대전이죠. 정답은 1번. 21번. 미음미음신문. 역대 왕과 왕비 신주를 옛창덕궁 선원전으로 옮기는 행사가 6월 5일에.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는 게 종묘라고요.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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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사직은 토지신한테 제사 지내는 재단이고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유교 국립교육기관이고 도산성원은 이제 성원이죠. 이 왕과 관련된 성원이 도산성원 아닙니까? 정답은 1번이죠.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삼존도 나왔습니다. 삼존도. 삼존도의 굴욕을 맛보았던 건 왕이 3번 저하로 9번 머리를 조아린다. 바로 병자호란 때 삼존도의 굴욕을 맛보았죠. 자, 병자호란 이후에 내안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당시 청나라에게 굴복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정무에서는요. 청나라를 쓸어버리자. 치욕을 대갚자.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막 북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맞죠? 북벌. 정답 1번이 되겠죠? 조광조가 유연삭제를 주장했다. 이거는 중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 광해군이 인조반적으로 폐의됐다. 이거는 앞에 있는 스토리가 되겠지. 광해군, 그다음에 곽제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북벌 같은 경우 효종 때 크게 대두가 되었죠. 자, 다음 23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소. 넘어가자고요, 여러분들. 음력 8월 15일이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송편이 나왔습니다. 치사기죠, 치사. 넘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24번. 밑줄 긴 제도가. 아, 좋은 문제죠. 자,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한다. 자,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광해굴 때 실시했던 제도죠? 그리고 이 김육대감의 공이 컸다. 맞습니다. 명제상의 어떤 김육의 어떤 건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게 대동법. 대동법 문제죠, 대동법 문제. 답은 3번. 아, 3번. 자,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당시 어머니 해경궁 홍시의 회갑을 기념하여 수원완성에서 수원완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의 일부다. 사도세자 아들이었던 이 사람. 바로 수원완성을 만든 사람. 이 사람. 바로 조선의 22대 군주 정조임금입니다, 정조. 맞죠? 자, 정조임금은요. 경복궁은 중간한 거 아니죠? 경복궁은 중간은 흥산대원군 때 이야기야. 자, 대마도로 정보를 했다. 세종대왕 때 이야기고요. 정조는요. 자신의 친위부대였던 장용령이라고 하는 군사조직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사탕평비를 건립했던 건 정조의 앞에 임금이었던 영조 때 이야기죠. 그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자, 천안의 OO과학관. 자, 무한우주런, 지전설 이야기했고요. 담엄. 이 사람 홍대웅이야, 홍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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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대웅 선생님은 암기비법을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홍대웅. 그렇죠? 동그라미 지구야, 지구. 맞죠? 지구가 돈다, 지전설.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 무한우주런. 수학학자로도 유명한 사람. 홍대웅입니다, 홍대웅. 됐죠? 답은 4번. 그다음, 4번 맞죠? 그다음에 27번.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전기수라고 딱 나와있네요. 전기수라고 하면은 뭐랄까, 나레이션. 성우?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고 돈을 받았던 사람. 이야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한글 소설들이 많이 나타났던 건 전기수의 출연. 바로 조선 후기 때 서미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죠. 변발과 호백이 유행했다. 원 간섭기 때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서미문화의 상징으로서 조선 후기 때 판소리와 탈춤 등이 널리 유행했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골품제도는 신라 때 있었던 신분제도가 되겠고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은 이거는 신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때도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밑줄 근이시 신문의 내용으로 오른 거.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 관청에서 나라에서 편찬한, 발행한 신문인데 순환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이 열흘, 열흘에 한 번, 열흘, 열흘, 열 순자라 그래가지고 열흘에 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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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보. 그렇지? 주보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월보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연보하면 일 년에 한 번씩, 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한성순보야, 한성순보. 답은 2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9번 문제. 고종이 지게 했다, 강화도 지어야겠다,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다. 자, 신미양요원은 1871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보빙사 파견은요, 1883년. 조미수호통상정 이후에 체결한, 보낸 거고, 황영천 전토는요, 동학노미운동 때 있었던 사건이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898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딱 연도가 1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가해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그랬네. 자, 구식군인들의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사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도시 하층민들도 가세했고요. 민시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해 군대로 인해서 진압됐던 건 임오 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 임오군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특히 심화학습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임오군란의 결과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조청 상민수력국역장정이라고 하는 청구화 체결한 조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군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했던 배상금은 당연한 거고요. 일본과 체결한 건 재물포주. 다 임오군란 때 결과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1번 문제인데요. 자, 군국기무처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1차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사실 가보개혁의 추진기구였던 기구가 바로 이 군국기무처죠. 군국기무처. 의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교육을 추진했던 정책의결기구다. 당시 총재가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김홍집이라고 했죠. 맞죠? 자, 김홍집은 이 여러 차례의 안건들을 야, 처리했다. 우리 210건이나. 자, 가보개혁과 관련된 거. 지계를 발급했다. 이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되겠고요. 과거제 폐지했다, 신문제 폐지했다, 노비제 폐지했다. 이거 다 1차 가보개혁 내용이야. 다 2번이 된 겁니다. 도량형 통일했다. 이것도 맞죠? 아, 옳지 않은 거네요. 맞고요. 연자재 금지시켰다. 맞고요.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광무개혁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였어. 미안해요. 답은 1번.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 1번. 자, 32번. 가해 들어갈 근대교육으로 오른 거. 자, 86년 나왔고. 자, 보니까 젊은 관리들. 헐버트 길모어 같은 외국 선교사. 이거 정부에서 영재들 육성하려고. 영어, 영어교육. 특히 육성한다. 영어, 영재. 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뭡니까? 근대식 관리박교야. 근대식 사리박교. 아, 사리박교가 아니라 근대식 복리박교. 6666. 1886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33번 문제. 자, 이 설명. 이 사진에 대한 설명. 105인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민회가 해산됐던 105인 사건. 1907년에 조직돼가지고 1911년에 해산됐던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신민회는요. 공화장을 지향했던, 최초로 공화장을 지향했던 비밀단체. 비밀단체. 알았죠?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34번 문제인데. 아, 좋은 문제죠, 역시. 자, 가에 들어갈 문화기사 나왔습니다. 자, 딴딴딴. 자, 지금 서양식 건물 중 규모가 크대. 그리고 고종의 접견신으로 사용했대요. 고종의 접견신. 서양식 건물이야. 서양식 빌라는 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있지. 서양식 빌라는 거. 운영공, 양관인데. 운영공은요. 그 뭐지? 흥산대 건물에 머물렀던 거치야. 아니고. 자, 고종의 접견신을 성당에 살리는 없겠죠. 그렇죠? 자, 바로 덕수구 석전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이 작품은 여성의 의병에 참여를 동요하기 위해 만든 노래다. 자, 최초의 여성 의병장. 바로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이건 여러분의 심화를 푸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이 문제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번 우리 기본 55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바로 윤희순이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의 의병장입니다. 자, 안쓰란 의병가라 그래가지고 의병, 의병을 주제로 했다. 전부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최초의 비행사시고, 남자연열사,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분이고, 박차정열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일제강례기 때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고 이 윤희순 선생님은 의병, 그러니까 나라 뺏기 전부터 활동했던 분이야. 여성의 최초의 의병장은 이 윤희순 열사로 가야겠습니다. 윤희순 선생님으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밑줄 그은 특사,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로 갔던 사람. 자, 헤이그 특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던 그 이상설, 이휘종, 이준열사.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떠났던 헤이그 특사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죠? 자, 저는 지금 일제식민통치최고기구였던 땡땡땡땡 건물청사 철거 현장에 나와있다. 바로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이란으로써 당시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를요. 이 김영상 정부 때, 1995년에 이걸 해체 철거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광부 50주년을 같이 해서 딱 터뜨려버렸는데 자, 바로 조선총독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최고기구가 바로 조선총독부였죠. 자, 그 다음 38번 문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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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나왔죠? 총 20년도 때 일단 산미증식계획 아닙니까? 쌀 가져갔다.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자, 39번 문제. 자, 이 유물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 송기정 선수가 받은 투구래요. 당시 조선중앙일보라던가 동아일보가 이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삭제하여, 이제 일장기 딱 지워버려가지고, 어떤 민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일제에 이렇게 좀 저항을 했었죠. 자, 송기정 선수.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뛰었다. 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자, 1919년 일어났던 이 운동.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바로보다 3.1운동이죠, 3.1운동. 1919, 1999, 3.1운동. 맞죠, 3.1운동. 자, 개혁추진리세, 집강소. 이거 동학농미운동이죠. 조선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의 가장 큰 결과급시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신간의 지원을 받아 민중대회가 추진됐다. 이건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41번인데요. 아, 여러 문제도 좋은 문제죠. 고종의 중용건 3.1운동이고, 순종의 중용과 관련된 건 60만세운동이죠. 장행렬이 지나갈 때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바로 26년에 썼던, 1926년에 썼던 6, 6, 6, 60만세운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짜잔. 자,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아,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자, 중일전쟁.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시행했던 법이야. 자, 국가총동법이라 그래가지고, 1938년 일제가 말 그대로 모든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가총동원법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민족말살통치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황국신민사사를 암송하게 만들었죠. 헌병경찰제는 1910년대가 되겠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던 건 24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4년제 대학교. 24년.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여러분, 나라 뺏기기 전에 1907년도에 있었던 경제적 구국운동이죠. 정답은 4번. 자, 김구가 이끌었던 단체. 이봉창 선생님, 윤몽길 선생님. 이 봉봉브라더스가 나왔습니다. 봉봉브라더스. 바로 한인의 국단이죠.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44번도 역시 인물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서시의 별에는 쉽게 쓰여지는 시. 자, 대표적인 우리 저항시인, 저항문학가. 바로 우리 윤동주 선생님입니다. 전부 다 저항시인들이에요. 네 분 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 시를 썼던 시인은요. 바로 윤동주 선생님입니다. 맞죠? 정답은 2번. 자, 45번 문제는요. 또 인물 문제 나왔는데요. 지천천 장군.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천천. 맞죠? 이 한국광복군은요.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물론 실행하지 못했죠.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 지천천 장군이고요. 자유시찬변 관련 없고요. 봉오도정도에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우리 홍범도 장군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흥경성에서 중국 우용군과 연합하여 한중연합전을 전개했다. 이건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혁명군. 대출성혁명군. 봉오도정도에서 승리했던 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렇죠? 자유시찬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독립군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군대까지 예우는 게 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광복군은요. 가장 중요한 군부대이기 때문에, 부대 이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46번 문제. 가해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고, 정부가 수립됐다. 선거를 치러야, 그리고 선거를 치러야 국회의원들을 꼽고, 그 국회의원들의 헌법을 마련하고,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1번. 아, 옳지 않은 거구나. 맞고? 맞죠? 그다음에,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틀렸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딱 만들어졌어. 맞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바로 친일파 숙제죠. 이걸 해결해야 돼.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른바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반민법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해가지고, 친일파다 딱 잡아들이고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건데, 아무튼,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법, 그다음에 농지개혁법, 이런 법들을 만든 게 다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입니다, 4번, 4번. 아시겠죠? 그다음에 47번 문제. 밑줄근 2전쟁, 51년 나왔습니다. 휴전 나왔었고요. 판문점 이거. 자, 50년 6.25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바로 6.25 전쟁 이야기죠. 언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6.25 전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50년 1월에 있었던 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흥람 철수 작전,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 맞죠. 4.45 개월은 54년에 있었고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전쟁 끝나고, 53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렇죠? 7월 27일 전쟁이 끝났고, 그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흥람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대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했는데요. 그게 이제 2번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와, 대구에 228 학생 시위도 있었고, 4.19 혁명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김주열 군 시신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경찰들이 총을 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바로 4.19 혁명.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운동. 바로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14 호언 조치는 이건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거야. 1987년,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 6월 항쟁이 되겠고, 유신 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1979년 박재희 대통령이 피살당했던 11억 사건이 되는 거야. 11억 사건. 11억 사건. 그 다음에 신공군 비상계획 확대에서 저항했다. 이거 5.18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49번 문제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가 나왔네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한강의 기적,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키워드. 바로 경부고속도로죠.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자, 특히 2차 경제개발 5개인 연계획을 추진했다. 1, 2차는 60년대고, 3, 4차가 70년대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박정희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명 박정부 때. 그 다음에 한미무역자유협정의 노무현 정부 때. MH라고 할게. 무현, 노무현.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다. 이건 YS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좋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0번 문제인데요. 50번. 자, 남북화해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화 유엔 동시 가입했대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대요. 한반도 비핵화해 공동선을 합의했대요.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는 북방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있죠? 뭐 있죠?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공산권 국가들과 숙여도 많이 맺었고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중요한 거. 노태우는요. 88올림픽을 개최했어요. 88올림픽. 그렇죠? 개성공단에 조성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베트남전쟁에 국군을 파병했던 건 박정희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진행됐다. 이건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김대중 정부의 사실입니다. 정답은 2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림검 55의 심화. 기본 문제였죠? 총 50문제를 모두 다 선생님과 해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또 다음 시험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